말리포 해변에 도다리 패들보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좋아서 투어하기도 좋고 천리포 낭세성까지 갔다가 거기서 도다리 낚시를 좀 하고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. 가기 전에 줄낚시를 테스트 해볼건데 줄낚시를 연결해서 줄낚시를 물속에 넣어놨다가 돌아오는 길에 꺼내볼까 합니다. 도다리가 지렁이를 물고 삼키면은 웅이 좋으면 도다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해변에 도다리 낚시하는 사람이 한 서너분 계신 것 같네요.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. 제발 이리완이라